pnx 가 길게 식이 있는데, 여기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여기 몫이 존재하겠죠. 이 x 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만족하는 x 를 알파다 라고 표현을 해 볼까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 인데, 얘를 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얘가 0 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 곱해 보게 되면, 그래도 0 이기 때문에, 알파 3승이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알파 3승도 1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도 0 이니까, 첫번째부터 여기 한 네번째, 다섯번째 까지만 여기다 적어 볼게요. 1 더하기 알파는, 1 더하기 알파는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꺼는, 1 더하기 알파 제곱은, 1 더하기 알파 제곱은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1 더하기 알파 3승은, 알파 3승이 1이니까 얘는 2가 되고, 1 더하기 알파 4승은, 알파 3승이 1이니까 1 더하기 알파가 되어서, 처음꺼랑 같아져요.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입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알파 5승은, 3승이 1이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알파 제곱하고 같아서, 얘는 두번째꺼랑 같아져요. 그러면 첫번째 두번째꺼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알파 3승이 되어서 얘가 1이 되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네번째, 다섯번째에도 얘는 1이 될 거에요. 여기까지는 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괄호가 좀 많아요. 괄호가 좀 많아요. 괄호로만 표현해 볼게요. pnx 가 이 1승 되어있는 것을 첫번째 괄호로 갈게요. 첫번째 괄호, 두번째 괄호, 세번째 괄호, 네번째 괄호, 다섯번째 괄호, 여섯번째 괄호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소리지. 얘 둘을 곱하면 얼마가 되지? 1이지. 얘는 얼마인데? 2가 되지. 이 둘을 곱하면 얼마지? 1. 얘는? 2. 보니까 세개를 곱하니까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세개를 곱하니까 2가 되더라. 이게 얼마가 되길 바래? 64. 64가 되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몇 번 하면 되지? 여섯번. 여섯번. 여섯번 하면 되요. 세개가 2를 만드는 것을 여섯번 하면 되요. 세개씩 여섯번 곱하면 얘가 64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세개씩 여섯번째 거 모습 볼까요? 그럼 얘는 세개씩 여섯번 가게 되니까 얘는 15, 15, 16, 17 여기까지 하게 되면 되잖아. 이 앞에서 만약에 끝이면 얘가 2이기 때문에 안되지. 그런데 생각해봐. 이 뒤에는 뭐가 있죠? 자리가 넓으면 한 번에 쭉 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 한번 봅시다. 다다다 곱해요. 16번째 괄호 17번째 괄호 18번째 괄호 19번째 괄호 20번째 괄호 21번째 괄호 이렇게 있을텐데 여기까지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어? 세개씩 여섯번 같네? 맞죠? 여기까지 곱하게 되니까 곱이 얼마? 64가 됐잖아. 이거 두개 얼마입니까? 1이죠. 1이죠. 상관없지 않나? 여기 문제를 보면 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답이 두개 이상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18번째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 20번째 가도 두개가 1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n은 18번째까지 곱하든지 20번째까지 곱하든지. 그래서 답은 38이되요. 참고하자. 감사합니다. 엉망치고,